하나 끌어내볼까 야 야 가 야 야 야 필만 어플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앗 앗 그렇지 앗 앗 앗 앗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충진의 대표입니다. 오늘은 해탈이라는 날개하고 탁구 자견인데 문경시에 해곡사 스님께 아주 좋은 개를 드렸는데 개가 지금 시간이 되셔가지고 한국 손놈을 한마리 더 키우시려고 하는데 해탈이를 좀 드리고 왔습니다. 지금 아직 개가 완성된 개가 아닙니다. 나무도 완성목이 있고 개작을 해서 나름대로 아름다운 수목이 되도록 나무를 만들듯이 24개월이 돼야지 아주 개는 우리 토종 맛이 나는 개가 됩니다. 요 개는 이제 약지오견으로서 배가 아직 다 성장을 안 했는데 체형이 아주 통골형 진돗개로서 탄탄하고 모질이 중장므로서 오늘 시간이 되셔가지고 스님께서 해탈이를 데리고 방문하셨습니다. 일요일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